안녕하세요. 담원게이밍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입니다. 오늘 경기 1세트는 생각보다 좀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2세트 같은 경우엔 되게 좀 무난하게 편하게 이긴 것 같아서 빨리 끝나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처음에 검부가 실수를 하고 나서 연계적으로 딱따떡 죽었는데 인원수를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면서 좀 일어나는 사고들 같고요.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은 정말 꼭 안 나오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경기 일단 바텀에서 적팀이 메이지류 소라카에쉬 이렇게 라인전 완전 샘 챔피언 두 개를 들고 와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어차피 이제 그런 챔피언들은 보통 라인전이 세고 나서 이제 힘이 조금 빠진 챔프들이라서 또 저희 팀이 이제 그런 챔프 상대로 또 좋은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냥 초반만 좀 버티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팀한테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제가 되게 잘 쓸 수 있는 챔피언 같아요. 근데 이게 판테온을 하면은 애초에 적팀이 이제 타워 쪽에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타워 쪽에 박아놓고 가는 거라서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막 위험한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적팀이 이제 밀어놓고 가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 딱 타일 누르자마자 0.1초만에 아 얘네 넥서스 안 치겠구나 딱 이 생각 들었는데 제가 제발 쳐달라 그랬는데 절대 안 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참 팀워크가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. 저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남은 일정 중에 물론 다른 경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거의 이제 3등이기 때문에 거의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꼭 준비 열심히 해서 DRX 저번에 잡은 것처럼 꼭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룰러와 선수랑 라이프 선수 되게 잘하는데 또 저희 팀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잘하는 건 많은데 막 엄청 부담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기타를 예전에 쳤었거든요. 근데 거기 기타란이 있길래 그냥 한 번 써봤어요. 근데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고 나서 김종준 해설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좀 써드려야겠다. 그 후로 이제 쓰기 시작했어. 그 일단 다른 게임의 직업인데 해적 처음에 쓰려다가 해적은 뭔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을 나쁜 그거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수정해서 그렇게 썼어요. 역시 이유하면 또 이제 아이유 라고 볼 수 있죠. 제가 이번에 또 아이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나 썼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 보성이도 일단 정상은 아니고요. 착한데 정상은 아니고요. 그리고요. 이거 다 맥스 있잖아요. 지금 하나 코치로 있는 맥스님한테 다 배운 약간 그런 스승이에요. 어떻게 보면 좀. 아무 말 대잔치의 스승 약간 이런 느낌이. 이번에 저희가 이제 DRS까지 잡으면서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젠지전 앞두고 있는데 젠지전까지 꼭 승리해서 저희 자력으로 1등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